bj 스파키미니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미션 어 팬텀 메탈 기어 솔리드 팬텀 페인 스팀 버전 인데 이걸 프로로그 그리고 에피소드 1,2,3 까지 전부 클리어 한 상태인데 반디캠으로 촬영을 하다가 이게 또 좀 약간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떤 일부 특정한 컷 씬 에서는 음성이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예를 들면은 이런식으로 뚝뚝뚝뚝 끊겨서 들리는데 이걸 반디캠 이라는 어떤 영상 캡처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딱 이제 촬영해서 저장된 avi 를 확인해 보니까 아예 소리가 그 부분에선 소리가 안나요 인게임에선 괜찮은데 컷 씬 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음 왜그런지 몰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두번째 미션 두번째 미션에서 특히 더 그랬거든요 요거를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옥스 잠깐만 이거 난이도 어 할게요 로딩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이거 스스디에 설치한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적화를 되게 잘 해놓은거죠 그래픽도 그렇고 이 부분은 소리가 잘 들리네요 고통을 위해서 매일 밤 내 다리와 내 팔에 느낌이 있어 얘는 왼팔하고 왼쪽 다리가 절단났죠 왼팔은 상한 이두근 위에부터 왼쪽 다리는 발목이 없어요 발목 아래부터 잘려나갔어요 looks like they're all still there i'm the one who got caught up with cipher group above nations even the US and i was the parasite below beating off zero's power they came after you in cyprus 그럼 아프게너스탄 사이퍼는 그냥... 계속 쌓아나요 그의 길은 다가오고 모든 걸 삼켜버리고 있어 더 크게 얼마나 커질지 누가 알아 보스 저의 우리 past을 다시 allow 우리의 모든 걸 잃어버려 우리 같이 일어나는 듯 우리 일찍 일어날까? 내가 아직 일어날까? 모더베이스 모더베이스 나 우리 지지 넌 모더베이스 넌 모더베이스 넌 모더베이스 넌 모더베이스 넌 모더베이스넨 넌 모더베이스 소리를 잘 들리죠? 에피소드 2 아몬드 때 덕스 플래시백이라고 써있네 왜 앞에 플래시백이라고 써있지? 다시 한다는 게 다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했거든 이 부분 잘 들리네 아까 소리가 안들려가지고 영상을 지우고 이걸로 대체해야겠어요 왼쪽 팔과 오른쪽 팔과 왼쪽 발이 없는거에요 돈을 받으러? 복수를 위해 복수를 위해 복수를 위해 복수를 위해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줄거야 사이퍼가 무슨 문제지? 사이퍼가 그 특수한 능력 가진 집단을 말하는건가? 우리 비포스 목소리 멋있다 싸이퍼가 내 피키쌀 싸이저간이 5년이 오늘이 Ended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넌 잠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의 하운드가 아니지? 우리는 다이몬다니? 우리는 다이몬다니? 말해 말해 얘기하기는 안 돼 사이퍼를 박살해야 돼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돼 미래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 방에 누워있는 카자하라 밀러의 고통을 우리 빅보스도 알죠 우리 빅보스는 왼팔이 작살나가지고 기계팔 작작을 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지 아까 여기서부터 조작을 할게요 런하우루 런머데디 마데베이 이거는 튜토리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거에요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에요 사람들이 갖고 온 거 풀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나 강아지나 어느정도 무게 조금 덜 나가는 물체를 뛰어올려서 헬기로 갖다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여기다가 마더베이스에 갖다 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트랜퀴라이저 이펙티브 난 트랜퀴라이저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돼 이게 잠깐만 ESC 눌러서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 잠깐만요 음 영어 공부해야 돼 이거 사전 여깄다 핸드폰으로 찾고 있어요 영어 사전 트랜퀴라이저 음 조용하게 하다 아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그 장치? 진정제? 트랜퀴라이저 야 이거 왜 로그인 해야돼? 으잉? 근데 왜 로그인 하라고 그러는겨 핸드폰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아 음 진정시키는거 진정효과 타겟을 때리는 곳에 음 효과를 주기 위해서 효과를 부여한것에 효과를 부여한것에 효과를 부여한걸 더 길게 하기 위해서 퍼폼 헤드샷 어 머리를 쏴가지고 즉시 그걸 어 얘를 쏘라고 이렇게 얘는 이제 연습상대 이렇게요 어 접근해서 풀톤 풀톤 리커벌 디바이스 이걸 가까이 가서 E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요렇게요 아 죽은 자 죽은 자한테나 안통한대요 아이 드로이드 열어세요 아이 드로이드 열어세요 모더베이스 스태프 매니지먼트 모더베이스 스태프 매니지먼트 R&D 팀에 들어가있다 그니까 접근을 우리 스파이를 만드는거 그 스파이가 나한테 정보를 주어요 스파이터로 몇가지 스파이터로 CQC CQC는 이제 그거에요 가까이 캐릭터 쪽으로 살짝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맺히는 거 이렇게 디스트랙팀 요거 빅트랙 날씨가 안 좋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안 통하고 무거워도 안 되고 죽은 사람도 안 되고 여기서 멤버가 오죠 얘한테는 뭘 해야 되냐면 트랙킹 컨세큐티브 CQC 그 어떤 특정한 거리 이내에 함께 적들이 붙어있으면 너는 그거를 이제 CQC 버튼 CQC 버튼 왼쪽 클릭을 해가지고 눌름으로 인해서 다른 애들을 몰아오는 거야 놓고야 할게 잠깐만 이렇게 제네럴 조장군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 미치기 얘를 미치기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벨로먼트 카드 보드박스 제작 이 쪽에 떨어지는 편이다 스윗은 떨어질 때가 되는지 여깄다 저 박스 안에 이 박스를 가서 우리는 한번만 가능하다 라인물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션으로 가서 미션으로 가서 읽으면서 하기가 힘들다 헬리콥터 부르는 거 미션 완료하면 헬리콥터를 부를 수 있어 픽업 필그는 랜딩존에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래위니 네가 란디뷰 존에다가 란디뷰 존에다가 아까 오후 1시 넘어서 이걸 했었는데 이걸 인기촌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성이 소고가 되는 건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하는거야 얜 때릴 수 있다? 자식아 야 야 똑바로 안해? 어? 야 얘 똑바로 안해? 자식도 금기 빠져가지고 어디 눈을 눈 깔어 난 전설의 빅보스야 네 유니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더베이스 나의 기지 커스터마이징 가기 아니요 레인보우식스는 살 생각이 아직 없어서 살게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요 항상 미션이 있잖아 마더베이스에 도착 성공 레벨 1 아 총 플레이 타임 시간에서 플러스 되는 거구나 아까 내가 3시간 29분째니까 아 뭐야 아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음 이게 에피소드 미국 드라마식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로딩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고 아 근데 좀 게임이 이제 컷씬에서 좀 문제가 있네요 왜 음성이 뚜두두둑 끊기는지 그걸 모르겠어 조금 지금 얘네가 패치를 하면 되겠지 어? 로딩이 많이 걸리지? 어 됐다 리즈음 게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사이드 옵스 리스트 아 자유로울 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헬기에 탄 상태에서 미션을 진행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요거 이제 영상은 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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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